아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간만에 셀프 공연하네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마지막인가? 아 그래? 네 대단한 꿈 인생이 마지막일 리는 없고 브리드릭 드세요 다음 노래는 저를 포함한 40대 아저씨들에게 바치는 노래는 아닌데 바치는 노래입니다 제가 손드는 사람들이 40대요?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냥 놀리려고 썼어요 셀프 자살인지 모르는데 킬 올리기 전에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시옥 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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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